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뉴스 리포트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인터넷 뉴스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한 운전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필수가 된 마스크 착용. 하지만 마스크를 써달라는 운전사들의 요청에 주먹을 휘두르는 승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과 완주에서 발생한 운전사 폭행 사건을 전했는데요.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트 폭력 관련 기사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 사귀던 당시에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강과하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불법 폐기물 연속 보도 후기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폐기물 투기와 허술한 단속. 이 불법의 고리를 끈질기게 추적해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1당 가운데 4명이 구속되고 7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연합회의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